보라미 패밀리 자 그럼 아침을 먹어볼까? 자 아침 다 먹었다 산전 마사지랑 또 산부인과 가야되니까 차를 타고 가야지 자 이뻐야 우리 어디가요? 엄마 산전 마사지 받으러 가자 오차 들어가자 튜버야 이제 산부인과 가자 튜버 잘 지내고 있나 보러 가요 산부인과 도착 산부인과 도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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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손으로 가렸네요 네 호흡수파를 더 하나 가려요? 여기 팔꿈치에 물고요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손이 이렇게 얼굴 앞으로 가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아기 주위에 까운 분들이 양수인데요 양수형을 좀 확인 좀 이렇게 이제 막달자 보다 양수형이 좀 더 줄긴 해요 양수형이 좀 많이 줄었네요 지금 오후에서 간장간장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제 집에 왔으니까 아기 맞을 준비를 해야지 기저귀 가리대를 소독해볼까 여기에 안전안전한 소독제로 수건으로 수건에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세팅해놨던 아기 침대 먼지를 이렇게 없애주자 깨끗하게 닦아주고 세팅해놨던 아기 침대 먼지를 이렇게 없애주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가가 재밌게 볼 몹이 잘 되나 볼까 온 오 오 좋아 아기가 엄마 심장박동 소리 궁금해하면 여기 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마 뱃속인 것 같아서 더 잠이 잘 오겠지 그리고 아기 모유주는 이 수유의자는 작동이 잘 되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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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수유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조리원에 가져갈 짐을 마저 싸야지 자 옳챠 물 다 쌌는데 이걸로 넣어야겠다 아 벌써 예정일이 7일이나 지났는데 우리 아간 언제 나올까 아가야 얼른 나와 엄마가 기다려 옳챠 엄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단다 추보야 너봐 나오면 돼 이 아기 침대에서 귀엽고 예쁘게 방금 웃고 있을 너를 항상 상상한단다 저녁 먹으러 왔어요 저녁에 메뉴는 차례예요 여기가 나오려면 3시간은 걸어야 한다고 해서 주렁주렁 공동에 왔어요 추보야 엄마가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무지를 빌면서 걸어가는데 추보어 얼른 나와라 꼭 가볼까 신기하다 오 간다 오 우리 사는 것 같은 통지 우와 크고야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말같이 너무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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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야 이거 좀 봐 우와 엄청나게 커다란 살아있는 귀여워 오 오 우와 우와 귀엽다 태권도인가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재밌었지 이렇게 스태프 다 찍었다 나중에 숨을 태어나면 누나 같이 오자